와 우리 9명의 소녀들의 무대가 이렇게 뜨겁군요 자 다시 한 번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네 둘 셋 스탠바아이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아 좋습니다 구구단 이야 우리 유탁수씨 어때요? 여기 가운데 서고 싶지 않으세요? 아 진짜 가운데 서고 싶고 왜 이렇게 다들 이뻐요? 저는 옆에 서지 못하겠어요 너무 비교될까 아 동영씨는 동영씨인데 일단 구구단 와 진짜 너무너무 이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꼭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얼마 전 두 번째 미니앨범 활동이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한나씨가 대답할까요? 아 네 저희 2집 나같은의 활동이 무사히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행사들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다닐 예정입니다 이야 좋은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한 분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구구단 여러분들 오늘 이 무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무대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? 알고 있습니다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하는 게 바로 희귀 난치병 소아 환자분들을 위한 인천 거튀패스터라고 들었는데 게다가 오늘 참가비가 모두 기부가 된다고 정말 이렇게 의미있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인천 지역분 아니신 분들까지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저희도 다른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의미 깊은 행사에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참 이렇게 의미있는 행사에 우리 구구단 여러분들께서도 출련료 전액을 다 이제 기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안했나? 하하하하하하 지금 마이크가 도착했으니까 우리 멤버들 한 분씩 다 목소리를 들어보죠 아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구단 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막내 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육각수입니다 이 9번이 무대에 있으니까 더 이상 저희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계속해서 우리 99단의 무대 이어가도록 할게요. 두 번째 곡은 우리 세정씨가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? 네 두 번째 곡은 저희가 방금은 신나게 했다면 약간의 미디엄 템포인 일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